1. 어깨 안정화 운동 어깨 아래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. 어깨 안정화 운동입니다. 양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리고 등을 모은 뒤 양팔을 35도 앞으로 뻗어줍니다. 1. 2. 3. 4. 어깨 내외전 운동 어깨와 팔꿈치를 구부려 고정시킨 뒤 오른팔을 회전시켜줍니다. 1. 2. 3. 4. 왼팔을 회전시켜줍니다. 1. 2. 3. 4. 어깨 외회전 운동 어깨와 팔꿈치를 구부려 고정시킨 뒤 오른팔을 회전시켜줍니다. 1. 2. 3. 4. 왼팔을 회전시켜줍니다. 1. 2. 3. 4. 삼각근 운동 삼각근 운동입니다. 양 팔꿈치를 구부려 팔꿈치를 고정시킨 후 위로 올려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 전면 삼각근 운동입니다. 양 팔을 앞으로 뻗어 어깨선까지 올려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 측면 삼각근 운동입니다. 양 팔을 옆으로 뻗어 어깨선까지 올려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 후면 삼각근 운동입니다. 허리를 숙인 후 새끼손가락이 위로 가게 하여 양 팔을 옆으로 뻗어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 승모근 운동입니다. 등을 모아준 뒤 어깨를 위로 올려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 어깨 가동 범위 운동입니다. 양 팔을 옆으로 벌려준 뒤 위로 올린 후 다시 옆으로 벌리고 내려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